SVB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미국 학계에서 이걸 논문으로 발표한 게 있어요. 논문으로 그때 발표한 숫자가 186개입니다. 186개. 앞으로 은행이 혹시나 파산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갖고 있는 은행들이 186개 정도 될 수 있다라는 논문이 나온 거고요. 용접받은 물 밖의 미에 목돈연구소. 국내외 증시가 되게 좋을 것 같다가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코스피 2500선 턱걸이 중입니다. 턱걸이가 숨차 이런 느낌이에요. 2500 이후 지킬지 모르겠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도 좀 힘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하반기에 세린 메이라고 했는데 진짜 팔아야 될까요? 미래의세 김석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507까지 제가 보고 왔어요. 네. 네. 하반기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를 좌우지우지 않은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좀 많이 좌우가 달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분들이 국내 경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미국 경기 또는 미국 내에서의 이벤트가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좀 깊게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슬러스 슬러스 이 얘기가 많던데 슬러시 아니고요. 슬러스 이게 뭔가 되게 중요한 거래요. 그리고 이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경제의 향방이 좀 달라질 거다라고도 하는데 일단 슬러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영어고요. SLOOS라고 하는 건데 Senior Loan Officer Opinion Survey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가요? 그래서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각 은행들마다 대출을 담당하는 고위 임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봐야 할 부분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은행들이 연준이 물어보는 거죠. 앞으로 너희들 대출 강도나 기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야? 이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는 소비자들 또는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애라고 하는 건데요. 당연히 경제가 정말 잘 좋게 호황스럽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은행들이 돈을 더 쉽게 빌려주고 그리고 그 대출에 대한 수요가 많아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을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대출 기준이 되게 좀 빡빡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은행의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그 은행에서 돈을 좀 조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경제 주체들, 가게나 기업들 같은 경우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해 이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는 구간에서부터 보면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가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잘 안 꿔주고 돈이 잘 안 불면 이게 결국은 긴축에 효과를 내겠네요. 그렇습니다. 슬루스 이거는 얼마만에 한 번씩 발표를 합니까? 3개월마다 한 번씩 발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분기말로 끊어보면 3, 6, 9, 10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달 늦게 분기가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시행을 하고 매 6월 초에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 발표된 것도 보면 5월 어젯밤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1분기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전하고 발표했을 때 제일 크게 눈에 띄는 점이 있다라면 우리가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뭐가 제일 달라요? 문턱이 더 높아졌다. 문턱이 높아졌다. 돈 빌리기가 쉽지 않아졌다. 이제는 돈 꿔서 남의 돈으로 차 사고 집 살 생각 하지도 마 이런 얘기예요? 차 사고 집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업 경영도 쉽지 않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미국의 어닝 시즌이 지나오면서 크게 좀 나타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S&P500 지수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중소용주를 대표하는 러셀 2000 지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두 개의 지수가 극명하게 또 갈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S&P500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중소기업들을 대표하는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하향 압력이 좀 커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운영이 필요한 자금 조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원활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여기에서 약간의 스트레스가 좀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 은행들의 스탠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3월 중순 이후에 보면 은행 사태들이 좀 계속 진행 현재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가속화된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간밤에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애플이 굉장히 큰 금액의 회사체를 발행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돈 꾸는데 아무 문제 없어. 약간 플렉스하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가 보증이 되는 거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시총 1위 업체이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우리나라 GDP보다 훨씬 더 높죠. 그러게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애플하고 MS하고 주가 시가총액을 합치면요. 그 둘이 전체 S&P 전체 시가총액의 14%입니다. 여러분. 애플 대단하죠. 우리나라 GDP도 이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GDP가 대략 1조 7천억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작년 연말기 추정치가. 그런데 지금 애플 하나만 놓고도 1조 달러가 넘어가니까요. 아우 매야. 네. 뭐 이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애플이 그 회사체를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돈을 이렇게 엄중한 시장에서도 낮은 금리로 돈 꿔울 수 있다. 이걸 하나 보여주는 거고요. 다른 한 가지는 어떤 경우에도 주주환원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 주가를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돈이 모이는 데는 모이고 아니 은행에는 돈이 없다고 그래요. 중소형 은행에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 그리고 향방을 알기 어려운 금리의 방향 중소형 은행 사태에는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제가 이제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서 좀 특별 질문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어떤 특별 질문이었냐면 너희가 지금 이렇게 이전에 대비해서 대출 기준을 강화한 이유가 뭐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은행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도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대출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잖아요. 이 대출 포트폴리오의 신용도의 하락 또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제 담보물 기반으로 해서 또 대출을 해 주기도 하는데 그 담보 가치가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대출을 더 늘리는 것보다는 조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 이번에 여러 항목들이 있어요. 가계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또한 기업들에 대한 대출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항목별로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가장 좀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던 대출 기준이 강화가 되고 수요가 극감한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상업용 부동산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지 않는 오피스 같은 거. 오피스나 호텔이나 이런 쇼핑몰 이런 것들일 텐데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기준이 급격하게 강화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대출 포트폴리오 내에서 담보 가치 하락이나 시중도의 하락 우려가 큰 부분들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앞으로 좀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빌렸던 대출이나 이런 걸 제때 상환하지 못할 위기도 리스크도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지표들이 저희가 연체율이라고 하는 게 또 있거든요. 지금 연체율 같은 경우도 적당한 수준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떤 요인에 의해서 좀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연체율이 급격하게 올라갈 여지도 있거든요. 과거에 항상 침체 국면에서 나타났던 케이스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앞서 담보 가치 하락이나 신용도가 악화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또 부실화의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은행들이 계속해서 대출 기준을 강화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세적으로 영업을 하면 기존에 그렇다고 해서 꺼준 게 막 수금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꺼준 건 꺼준 건데 그러면 기존에 연체율이 좀 올라갈 거고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꺼준 게 수금이 잘 안 된다. 추가로 중소은행들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두 달 사이에 3개의 은행이 미국에서 지금 파산을 했거든요. 그 트리거가 된 게 svb 실리콘밸리 은행이었고 그다음에 시그니처 은행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이렇게 3개인데 이게 지금 미국 내에서 파산한 규모로만 보면 2등, 3등, 4등이에요. 그러면 지난 두 달 동안 세계은행이 역대 미국은행 파산 역사 중에서 자산 규모로만 2, 3, 4등이다. 꼬마들이 아니네요. 꼬마들이 아니죠. 그러면 이게 과연 정부 당국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괜찮은 상황인 거냐라고 하는 거에서 좀 의문이 드는 거죠. 저는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큰 거는 2008년에 있었던 워싱턴 미추얼 은행이라고 해서 이건 또 JP모건이 은행이 가져갔어요. 이번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가져간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미국 은행들 개수가 대략 작년 연말 기준으로 4천 개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랬을 때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데이터를 좀 가져온 거 보면 1980년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1만 4천 개가 넘어가는 은행들이 있었고. 은행이 그렇게 많았어요 미국에? 대공항 이전에는 1만 7천 개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역이나 중소형 은행들이 갖고 있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미국은 워낙 또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JP모건이나 벤커버 아메리카나 시티나 웰스파고 이런 은행들 메이저 은행들을 제외한 그 지역은행들이 각 지역사회나 커뮤니티에서 갖고 있는 특수한 서비스를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파월 의장도 매우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은행들이 80년 이후에 현재까지 지난해 말까지 대략 평균 감소율이 자연 감소율이죠. 이게 한 3%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2000년 이후에 조금 위기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금융위기 이후로 보면 이게 4%를 좀 넘어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자연 감소 2.9% 기준으로 보면 올해도 한 120여 개 정도는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올해만요? 네. 120개요? 네. 우리가 이제 모르는 되게 작은 사이즈의 은행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우리 모른다고 너무 막 너무 세게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980년에 14,400개가 넘는 은행들이 있었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 4,100개가 있었으니까 이거 자연스럽게 감소. 제가 연평균 그러니까 이거는 감소율로 봐야겠죠. 증가율이 아니라 연평균 감소율이 대략 3%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4,000개에다가 3% 곱하면 당연히 120개 나오는 거니까요. 되게 무서운 시나리오네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금융위기 이후인 3.9%로 가게 되면 대략 한 160개 정도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틀린 게 아닌 게 svb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그러니까 미국 학계에서 이걸 논문으로 발표한 게 있어요. 논문으로 그때 발표한 숫자가 186개입니다. 186개. 앞으로 은행이 혹시나 파산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갖고 있는 은행들이 186개 정도 될 수 있다라는 논문이 나온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중소형 은행들 특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은행의 소규모 은행들의 리스크는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 끝난 게 아닌다. 사실은 김석환 연구위원은 미국에서 높은 사람들이 끝났어.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어라고 할 때도 아닌 것 같은데 안 끝난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실제로 퍼스트 리퍼블릭이 파산을 하게 됐고 JP 보건이 가져가는 그런 수순을 밟았잖아요. 이 또 무서운 게 워렌 버핏이라는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도 20년 가까이 은행주에 투자를 하다가 이분이 포트폴리오를 5월 초에 한 번씩 공개를 하잖아요. 은행 주식을 처분을 했더라고요. 이거 불안하게 봐야 되는 사인인가요? 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히 잘 알고 있을 거고 특히 제가 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형은행들 중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은행주 포지션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합병 연행을 하면서 대형은행들이 실제로는 이번에 또 보시다시피 되게 알짜 만약에 자산을 갖고 있는 은행들을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는 중소형 은행들 중에서도 재무구조가 좀 탄탄한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특히 이제 SVB 같은 경우는 프레스트 시티즌스라고 하는 은행이 가져가면서 이게 좀 중형 은행에서 좀 중대형 은행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디딤판 역할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은행들 대출 기준이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이렇게 높아진 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좀 포트폴리오에 옥석 가리기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죠. 자 버핏과 비유가 겹치는 우리 김석환 위원님 그러면 FOMC가 연내 금리나 턱도 없어. 우리는 일단 이 스탠스를 유지할 거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은행들이 이렇게 픽픽 쓰러져 버리면 그럴 수가 있을까 싶거든요. 뭐 한간에서는 6월에도 올리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못 올릴 것 같아요. 그런데 연내 인하까지 갈 거다 안 갈 거다 의견이 엇갈립니다. 김석환 위원 보시기에는 어때요? 일단 연준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연내 금리 인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조건을 좀 달아야겠죠. 다만 어떤 트릭으로 인해서 지금은 은행 사태가 금리 인하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은행 사태 은행이 파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파급 여파에 대해서 좀 더 걱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제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대기업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중소기업들 단에서의 미국 경제에서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여건이 악화가 된다든지 그런 여건들이 악화가 되면 고용이 빠르게 악화될 수도 있는 여지가 분명히 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 둔하로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나에 모여서 어떤 폭탄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뜨뜻미지근한 그러니까 뭔가 터질듯 터질듯 하면서도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고 하면 연준은 계속해서 물가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밤에 발표되는 4월 소비전 물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가 영향으로 인해서 전월 대비 0.6%가 틀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0.6% 시나리오가 만약에 계속 된다고 하면 연말에는 다시 소비자 물가가 6% 이상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이 정말 경기는 계속해서 좀 둔화되는 사이클이고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네요. 그렇죠. 가장 싫어하는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다만 이게 이제 물가 인상률이 전월 대비로 지금부터는 좀 전년 대비가 아니라 전월 대비로 어떻게 좀 변화하는지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가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단 한 달은 그렇다 치고 그렇죠. 다음 달부터는 약간 조정되지 않을까요? 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오펙이라고 하는 유가산유국 협의차가 있는데 오펙이 이제 작년에는 거의 매달 회의를 하다가 작년까지는 올해는 이제 두 번 반기 기준으로 이제 두 번씩 회의를 하는데 6월 달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3월에 되게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감사 조치를 또 취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많이 튀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회의에서 또 어떤 조치가 나올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회의에서 폭탄 발언하지 않기로 해요. 오펙 듣고 있죠?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